내가 너를처럼 보았을 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 주말엔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지만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런 너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너무 쉽게도 이렇게 말했지 하지만 서로는 별다른 말 없이 화제를 돌려서 커피를 마셨지 후 나 역시 너를 처음 보았었기에 후 그 어떤 말도 보낼 수가 없었어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알게 되겠지 너의 전화번호도 묻지 않았어 후 나는 지금 힐링이 필요해 후 나에게서 내게 주는 휴식을 후 나도 여행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하지만 같이 갈 사람이 없다 후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후 지금도 여행을 가고 싶은지 후 너를 가고 싶은데 후 나와 여행을 같이 가지 않을 래 가지 않을 래 가지 않을 래 바랄 수 있을까 푸우tu... Bone 푸우... 뚜루뚜뚜뚜뚜 푸우..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푸 후 두루뚜 뚜뚜 푸 후 나라라라 나라라라 푸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